야당의 유력인사 중에 한 분이니까 들어와서 윤석열 대한민국이 지금 1년 만에 엉망이 됐다 모든 정책을 다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각오로 밝히는 건 좋은 일이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백지장이라도 맞들자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악마하고 마녀사냥하는 정치검찰에 편승해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무더기로 정말 찬성했던 의원이 있는 것처럼 입만 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죠 왜냐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책임 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제일 잘 나갔잖아요 두 번째 대선에서 누가 보기에도 패배했거든요 경선에서 빨리 불복했어야죠 그리고 정말 앞장서서 빨리 승복하고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뭐로 보장이 되죠 정권이 연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DJ가 막판에 그렇게 많은 비판에 시달렸어도요 정말 DJ는 지금 국민소에서 성공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는 나임에픽을 복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15 정상원 회담을 하고 서민경제를 최대한 살리고 국가인권을 만들고 부패방지법을 만들고 다 그리고 막판에 노무현 정부를 만든 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응원하고 지지했던 정부지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막판에 총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한동안 김대중권으로 국민들이 폭정해 혼정해 정치검찰해 불법 사건 공작 전국으로 날마다 1년 지금 집권을 담았을 때 1년 3개월 동안 날마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을 봤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와 총리까지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석고 대절하고요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 당원과 지지하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1년 동안 반성과 승차 시간을 가졌다 내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그다음에 대선 경선의 당사자로서 제대로 승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인과 본인의 지지자들이나 본인을 딴 의원들이 대선 선거운동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나름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들의 인권과 행복의 증진 완전히 망가졌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서 싸우겠다 이재명 대표의 힘을 보태겠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도 모자란 점이 있으면 비판도 하겠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자마자 지금 이낙연 계원들이 이른바 개딸이 이낙연을 악마했다 이재명과 무관치한다 이재명이 언제 이낙연을 악마했습니까 오히려 이낙연계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공격받고 정치검찰로부터 수사받는 황당한 일 아닙니까 당시 이낙연계가 오히려 경선이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공익사업으로 우수한 사업이다 5,503억이나 환수를 했다 사전에 그것도 부동산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정말 혁신적인 아이들로 5,503억이나 받아냈다 그래서 대장동 세력들이 나쁜 놈, 공산당 별 공격을 다했다 그건 꺼내지 않았어요 대장동 지금도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국민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것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불거졌고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 과정을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돼요 일부 민주당원들이 마치 이낙연 때문에 이낙연계 때문에 진 것처럼만 몰아가요 문재인 때문에 졌다 하는 사람들 그건 옳지 않아요 다 크고 작은 책임이 있죠 몇 퍼센트씩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현상을 분석해보면 이런 민주당의 책임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중소상공인 제대로 돕지 못한 책임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책임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경선을 빨리 승부하지 않은 책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안 나선 책임 경선 과정에서 불필화해 대장동을 이슈화한 책임 다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해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도 예를 들면 아주 핍진했던 가정사 때문에 벌어지지는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 있었잖아요 그 논란 때문에 안 찍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책임이 없습니까 다 크고 작은 책임이 있고 그거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부득해가지고 많은 국민들도 비판을 받았다 외면 받았다 다 내 잘못이다 인정했잖아요 대선 전후에서 패배 전후에서 한 사람만의 책임을 몰아오는 게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는 감동도 없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 한 50% 책임 있는데 야 니가 100% 책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비판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거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을 저는 이낙연 총리나 대표나 이낙연 의원들이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대선 패배에 대해서 지방선 패배에 대해서 그걸 이재명 책임으로 몰다가 엄청난 규탄을 받았죠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더더욱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 나갔던 인사들이 이낙연 게 많았잖아요 당대표, 총리, 장관들 장관들 수두룩했잖아요 솔직히 지난달에선 왜 졌습니까 후보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막판에 진짜 소상공인들 제대로 지원 안 했잖아요 홍남기한테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러다가 대선 진단 이야기 제가 직접 했습니다 몇 십만 몇 백만한테 영향 끼친다 이거 홍남기의 벽을 못 넘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됐어요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선의로 접근했지만 실패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중히 사과했어야 돼요 국민한테 부동산 정책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버렸어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것도 굉장히 민심 악화됐습니다 그다음에 2030도 입장에서 조국 장관님이 억울한 면도 있지만 한편 속상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어요 당시에요 간담회라도 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부터 나서서 청년민심도 악화돼 있었어요 조국이 부족했다 저쪽은 막 이준석 내세우고 막 난리를 펴고 있는데 청년대변인, 청년 최고인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복귀하면 진짜 너무 뼈아프거든요 그러면 이낙연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요지금 진행했던 인사들은요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돼요 당시에 정계은퇴 선언해야 돼요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책임으로 몰다가 엄청난 규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규탄을 했을 때 이른바 개혁의 딸이나 양심의 아들 양아들이 낯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30 철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나이 어린 분도 아니에요 나이 어린 청년세들도 있고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라에 대한 걱정 많은 분들이 그리고 2030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경험 부족한 10대 10대 30대 개딸 망나니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연령도 다양하고 적극 지지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적극 지지자들을 DJ 노무현 문재인의 적극 지지자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재명 적극 지지자 민정 적극 지지자는 지금 문제라는 지역이 이게 말이 됩니까 DJ 때 노무현 때 적극 지지자들 지금보다 훨씬 강도 셌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려요 여러분 DJ 때는 김대중 선생님한테 선생님으로 안 했다고 지지자들이 덜 지지자를 때려요 적극 지자가 김대중 김대중 하면 김대중 비판하면 지지자 가서 때려요 진짜로 신문 찾으면 엄청 나와요 이유가 이거예요 선생님으로 안 했다고 노사모 지금은 정치개혁의 상징이지만 당신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막 시금을 전폐하고 달려들어갖고 노무현 돌복 만드니까 자기 돈 내고 이인제나 위해창 쪽에서 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무슨 정치공작이다 자기 돈 들여서 배후에 뭐가 있다 미친 사람들이다 광신도들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DJ 정권교체 했고 그런데 웃긴 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적극 지자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 존경한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 DJ와 노무현 존경한대요 자기가 친 DJ와 친 노무현이래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극 지자를 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문파라 그러다가 나중에 문바다 우린 문바다고 나이 피웠잖아요 그래도 적극 지자들의 긍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왔고 그분들이 제일 DJ나 노무현의 문재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과해서 과유불급의 원리를 지나친 적이 있어요 설령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나 걔 딸이 마치 악마가 되고 니들 다 민주당이 안 맞으니까 나가라 이런 배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보니까 신경민 전원 걔 딸들이 이낙연 악마하고 이재명이 무관치 않다 순서도 틀렸어요 이낙연계에서 이재명을 악마했죠 먼저 그리고 이낙연 비사실장이 윤석열 캠프에 지선언을 갔죠 심지어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랑 막 안 했지만 열받은 그다음에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요 윤석열 지선언 했어요 이재명 악마라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것부터 반성하고 승차를 해야죠 지난 대선을 복귀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승차를 먼저다 저는 지금 굉장히 제3자처럼 제3자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적극 지지층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야 정치인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요 그래야 민주당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원히 민주당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선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은퇴하겠죠 적극 지지층이 있어야 민주당이 굴러가는 거죠 당의 활기가 오고 다 그냥 의원들이 하자는 데 박수는 치는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낡은 정치에요 근데 말로는 DJ와 노무현을 존경한대요 DJ 노무현이 바로 그런 적극 지지층과 함께 독재정권과 싸우고 권위주의와 싸우고 낡은 지역주의와 싸우고 왔어요 색깔남과 싸워서 진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시킨 두 분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무슨 이재명의 적극 지지자하고 지금의 민주당 적극 지지자는 옛날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깡패고 훌리건이고 악성 지지자라는 거예요 악성 팬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자기 나무현이나 지지자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비판을 받아도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조건 무슨 대선 책임을 이낙연으로 뭐라고 그러면 그건 과합니다 라고 지적하면 되죠 그럼 당내에서 그런 설득 당연히 그게 대부분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그렇게 설득이 있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상황 정리 좀 해봤고요 이재명 대표가 배치장도 맞돌아야 된다 모두가 힘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님께도 고소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셨잖아요 대표께서도 수박이나 멸칭 쓰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잖아요 욕이나 협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당원이 아닌 사람 지자가 아닌 사람 국민의힘 지지자들 공작세력 작전세력 국정부락지 이런 놈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런 사람 취급받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쌈이 날 거 아니에요 민낭에 계속 분란이 일어날 거고 윤석열 김근혜 한동훈을 맞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적정 분열이죠 거기에 가담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로 합리적인 비판하고 윤석열 김근혜 한동훈하고 싸우고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대 과제인데 민영혁신과제인데 거기에 매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비판하세요 치열하게 비판하되 욕설 협박 그러면 악마 이낙연 계열 악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 지자들이나 이낙연 대표 계열 의원들이 10에서 20% 정도는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나가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역시 적정 분열이잖아요 그것도요 그래서 화합과 통합과 단결이 중요하다 강하게 요구하되 화합하고 통합할 건 해라는 거예요 단결할 건 왜 지금 여러분 주적이 이낙연 계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김근혜 한동훈이지 이낙연 계가 왜 너희들은 주적을 이재명 민생경제 하냐고 비판하면서 본인도 똑같은 우를 보면 안 되죠 이건 제가 꼭 호소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부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일단 똘똘 뭉쳐서 윤석열 김근혜 한동훈에 맞서고 일 민생경제 살리자 이게 시대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3 당원과 지지자가 주인되는 정당 민주주의 혁신하자 이 세 가지겠죠 민당의 혁신 과제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저희가 안진걸TV 10만 넘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실시간 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무2님께서 응원합니다 실시간 후 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TV님께서 안진걸TV 10만 축하드립니다 오마이뉴스 200만 가자 정말 소중한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자매TV입니다 인사이트TV 오셔가지고 말씀은 주셨고요 2만원이나 감사합니다 오래된 정원TV님께서도 안진걸TV 구독자심만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정원TV도 우리 촛불시민들이 만드는 요즘에 촛불시민들이 언론이 엉망이 깊하니까 유튜브를 많이 만드세요 연대나고 계시고 구독자 천 따니 만 따니가 머물러도 일단 만들어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잖아요 이게 이제 적극 지지자들은 이게 민주시민들거든요 그 사람들을 못 오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 지지자 일부가 그럼 이낙연 대표가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월요일 힘차게 열어봤는데요 멀리서 고생하셨고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오마이티비 단독이 사실로 지금 굳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양평에 무려 5개 내려내는 투기 또는 투기국 대규모 땅이 있고 그중에 공공지구 개발로 100억 안팎의 떼돈을 벌었는데 개발 부담금이 영혼이 됐다 온갖 특혜를 입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협이 처분됐다 윤석열, 김건희, 김성교, 최은순이 그리고 김건희 오빠로 피고인 박화치기에서 지금 기소견으로 송치됐다 이것이 정말 구체적인 탄핵사유받 된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땅이 강상면, 병산리에 엄청 있고 17필 지나 있고 옆에 교평리라는 곳에 차명보고 있는 땅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필요면 송파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그쪽으로 갑자기 휘었다 적군 바뀌지마자 지자체장 바뀌자마자 민영상 지자체장 바뀌자마자 작년 8월 달에 갑자기 원래 양서면 국수로 가게 됐던 게 갑자기 인구수도 적고 교통주의도 적은 대로 바뀌었다 팩트 이게 군수가 민영상 군수에서 국민의힘 군수 바뀌자마자 한 달 만에 추진이 됐다 그리고 또 팩트 그리고 올해 5월 원희룡의 국토부 장관이 종점을 최종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 잔뜩 있는 대로 종점을 변경해서 발표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몰랐다 의견 수험도 없었다 이게 팩트거든요 비리라고 제가 화근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오마트 단독으로 나갔어요 이게 이제 집회에서 발언도 되고 일요신문 이런 데서 취재를 하니까 정동균 전 군수가 진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4년 동안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 한 번도 검토가 안 됐대요 종점 변경이 갑자기 변경이 됐다 육본국도의 체증을 막기 위한 거예요 양서면 쪽에 네 그리고 그쪽 인구가 훨씬 많이 살아요 당연히 그러면 양평군이나 국토부나 경기도나 어디에 고속도를 뚫으려고 그러겠어요 고속도를 뚫리면 인구가 더 많은데 도로 체증이 심한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30% 작고 이미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가 있는 대로 종점이 급변경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또 하나 팩트 제2외각순환도로가 거기에 IC가 또 생겨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일가는요 거기에서 제가 최소 17필째다가 차명 보유 땅도 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시차익을 누리게 됐습니다 비리로 권력을 악용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엄청 사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떼돈을 벌게 됐다 김기현 땅대표 사례랑 비슷한 거죠 KTX 노선이 이어서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된 거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오마이티비, 집회, 더탐사, 장윤윤TV 이루신 분에만 보도가 나왔거든요 소리소리 이런 데만 수요일날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시 반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이분이 양평 투기 전문가예요 경기도권 의원이고 경기도 의회 의장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나서게 됐어요 수요일날 1시 반에 기자회견합니다 같이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민주당 군수가 4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도 안 됐는데 검토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종점이 종점을 3개로 갑자기 복사 안으로 내고 국토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김건희, 최훈수님과 땅이 엄청 있는 데로 종점 변경해버렸어요 거기는 인구 수가 30% 적고 교통차증도 별로 없는 데예요 이건 엄청난 비리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수요일날 정시로 국회에서 애들이 기자회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마이티비에서도 이건 생중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 1시 반에 수요일 2시 반에 수요일 1시 순위 수요일 2시 수요일 2시 수요일 3시 수요일 3시